가수 MC몽이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단독 콘서트, 메리 크리스마스 몽 콘서트를 개최합니다. 3집 탈툴곡 아이스크림으로 정상을 달리고 있는 MC몽은 2006 크리스마스를 MC몽과 함께 즐기자 하는 주제로 오는 12월 25일 콘서트를 여는데요. 이번 첫 단독 콘서트를 통해 MC몽은 자신의 수많은 히트곡과 함께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쇼킹한 무대들을 최초로 선보일 계획입니다. 한편 MC몽은 12월 둘째 주부터 너에게 쓰는 편지 파츠2로 본격적인 후속곡 활동을 시작합니다.